자 오늘 종목 보세요 바로 해들이잖아요 뭐죠? A Feel Energy입니다 김은기님께서 올려주셨고요 18,000원에 사셨습니다 오늘 18,000원이면 최근에 행보할 때 그때 매수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비중이 많으시네요 20%를 들고 계십니다 지금 차트만 봐서는 거의 바닥이다 약간 이런 느낌은 있는데 과연 더 바닥인 건지 앞으로에 대한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필에너지 어떻게 보십니까? 필에너지가 상장을 올해 7월달 했는데 80% 빠졌습니다 상장 고점 대비해서 첫날 가격에 그러면 상장할 때 고평가라는 것보다도 7월에 많이 2차전지가 겁락하기 시작할 때 상장을 해서 상장은 성공했지만 투자자들은 엄청 손실을 보게 된 것이 진규로 샀다면 그래서 이게 전체적 업황의 2차전지가 업황이 둔화되고 있어서 특히 양극제가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빠진 거죠 올해 9월달에 잠깐 올라가려다가 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배워야 산다 해서 기술적으로 신규등록 종목은 일단 기술적으로 보는 게 먼저입니다 상장할 때 한 1, 2년 가치가 미래 가치가 다 반영돼서 주로 상장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장 주식을 했을 때 대박이 터질 때도 있는데 수산 로보틱스나 이런 것처럼 아니면 에코 프로 멀티 이런 것처럼 그런데 10개 중에 8개 정도는 만약에 사가지고 바로 수익이 안 나면 그냥 쭉 빠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기술적 차트를 보고 많이 하는데요 이 필리에너지는 스태킹 2차전지 양극과 음극까지 쌓을 때 커팅하고 롤링하고 캡을 씌우고 뭐 이런 작업을 하는 설비 장비예요 그러면 2차전지 정극에 관련된 세일 만들 때 들어가는 설비 장비니까 향후 성장성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적은 계속 잘 나올 겁니다 계속 이제 성장하니까 물론 이제 시설 정서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뭐 단가가 내려간다 하면 좀 이익이 감이익은 될 수 있지만 그리고 절대 이런 쪽은 주변 관련된 종목들은 장비나 이런 것은 꾸준히 계속 들어가니까 계속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실적은 감이익이 되지 않고 잘 나옵니다 감이익을 할수록 그래서 실직에 대한 실직 우상에 하면 주식은 장기적 우상에 하겠죠 그러면 이제 적정 주가가 얼마인지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재무제표를 이렇게 보면 필리에너지를 9월달까지 영업이익이 94억 작년에 168억이니까 늘어나는 거죠 9월달까지 좀 줄어들었지만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어요 15%나 줄었죠 그런데 매출은 늘어나니까 조금씩 매출은 늘어나고 있으면 결국은 설비나 장비가 계속 들어가니까 공장을 짓고 있으니까 그러면 증가되는 거예요 증가되니까 나중에 좋겠죠 그래서 올해 내년에는 기본적으로 한 300억 정도 내내 나온다면 현재 기준으로 보면 10배, 378, 10배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주식은 현재 기준으로는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고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런 건 가게 되면 기술적으로 랠리를 하면 상장, 메모리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3만원대는 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건 바닥에 사놓으면 그냥 100% 정도는 1, 2년 기다리면 충분히 날 수 있는 주식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시면 여기 올해 9월 달 거래가 폭발했습니다 처음에 상장한 날 거래 많이 나오고 컨설너로 팔겠지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주식이 거래가 실리고 나면 사람들이 사고 팔고 많이 빠졌으니까 그렇게 관심 있게 많이 볼 거 아니에요 거래랑 사고 파는 크기가 크다는 거죠 컸는데 예를 들어 항소하고 곰이 싸우다가 거래가 막 실렸어요 한참 부딪혀서 싸우다가 거래가 많이 실렸는데 그러면 싸우다가 누군가 결판이 날 거 아니에요 그 결판 날 때 빨리 판단해야 되는 거죠 누가 이겼는지 그러면 여기 거래가 실린 상태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주식이 빠져있죠 여기 여기서 결판 난 거죠 언제 결판 났습니까 9월 19일 날 9월 14일 날 내가 보다가 막 싸움이 벌어졌는데 항소는 때리고 항소는 막 치받고 곰은 때리고 서로 사고 팔고 이렇게 해서 거래가 실렸는데 계속 행보를 해야 되는데 3만 5천 원은 지지가 해야 되는데 3만 5천 깨지고 9월 19일 날 3만 2천 대까지 빠지니까 와 곰이 이겨버린 거죠 곰이 이겼으니까 이미 결판 난 주식을 가지고 여기서 손절을 안 하고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 손절을 안 하고 아니면 여기서 안 와 계속 나는 이렇게 거래 실렸다 거래다 안 실리는데 안 실리는데 여기서 계속 곰이 이미 이 승리가 게임이 끝났어요 곰이 매도 세력이 이겼는데 매수한 나는 항소 편에든 나는 계속 항소를 계속 지원하고 우리 가족도 아닌데 그렇게 어려울 때 같이 지지급을 있을 필요 못해서 그냥 때려버려죠 그럼 항소를 없애버려야죠 그죠 얘가 졌다는 거죠 그러면 전년 마지막 여기 보시면 마지막 증거예요 9월 27일 9월 27일 종가 9월 30일 10월 4일까지 갖고 있다는 것은 장 빠져서 빠진 게 아니라 이미 여기서 깨진 거죠 끝났어요 3만 2천 3만 5천 원에 그런데 계속 3만 원에 깨져도 계속 갖고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사신 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거래가 실리면 반드시 거래가 실리면 거래 실린 절반을 밑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위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주식은 그래야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공부입니다 차트에 그러면 여기 거래 실리면 당연히 저점을 깨는 거예요 추세가 반전 실패했으니까 여기서 추세 반전에 실패했으면 이거 깨는 거죠 자 여기도 거래 실렸습니다 지금 최근에 실렸으니까 여기서 실렸으니까 여기서 깨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그럼 지금 깨지고 깨질까 말까 그러고 있잖아요 깨지면 또 이거 1만 6천 원 또 깨져요 그래서 이거 손절가를 제가 1만 6천 원 드리겠습니다 손절가 1만 6천 원 깨면 안 되니까 1만 6천 원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장기적으로 내년까지 평균적으로 3만 2천 원 정도 드리고요 손절가가 중요하다 지금 사신가격이 1만 8천 원이니까 그래서 손절가 좀 지켜주시고 뭐 나는 손해놔도 이 정도는 뭐 나는 나중에 성장하니까 가져갈 거야 그러면 들고 가도 됩니다 장기로는 보유하시고 단기는 손절가와 목표가로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